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모 근데 냉정할 땐 냉정해져야 합니다 공시도 5년 이상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 유독 공시 관련 썰을 많이 푸네요 이상하게 댓글 썰 중에 공시가 많이 걸리네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공시 관련 이야기는 할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사실 공시 저분이 꽤 됐거든요 저도 공시를 했던 사람인데 옛날 추억이 떠오릅니다 한창 이제 좀 겁없던 시기라서 물론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많이 배고팠고 힘들었어 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용기내서 공시받아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는 좀 어땠냐면 제 개인적인 사기인데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접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해가 안되죠 아니 공무원 시험 할 만큼 했으니까 접어서 나오면 그래 잘 접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렸어요 왜 말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피계 합격을 여러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하면 피계 합격을 어렵지 않게 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너 공부 좀 빡세게 하면 가능하잖아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쫓고 나서 그 대량지용이 몇 배 있었거든요 대량지용 갑자기 많이 뽑을 때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정도는 붙을 수 있다고 전 접었다 얘기했죠 에이 너 공부했던 가닥이 있으니까 한두당 바짝 하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안 했어요 그냥 그 위로 이제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 연락이 끊겼거든요 저는 끊겼습니다 이제 뭐 입장이 다르니까 더이상 만날 일도 없고 뭐 마칠 일도 없어요 마치면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같이 공유생활 했던 분들은 경찰 공무원이거든요 현직 경찰이니까 경찰으로 마주쳐봐서 좋을 게 없잖아 안 그래요? 아무튼 제가 공무원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를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 말고도 오래 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한 6년 7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우리가 부교회가 누리려고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말단 직원들 처우가 뻔한 거 다 알 텐데 저걸 저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지금도 구국공무원 시험에 5년 이상 잡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확실하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진짜 많았어요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제 생각인데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못 붙었을 겁니다 장담카들 못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공무원 오래 했지 막 막상 진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한 번 밖에 나가면 한 시간 이상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점 많았거든요 그분들 보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한 지 오래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게 되냐 아 니가 뭔데요 그 사람 5년 6년 준비 어떻게 하냐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부를 얘기해요 제가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 석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졸리니까 커피 마시고 휴실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그 경찰 준비하시면 맞으세요 가니까 예 맞는데요 근데 왜 그러시죠 제가 물었죠 아 저도 경찰 준비하는데 야 정말 빡세게 준비하더라고요 맨날 그 좋은 자리 가가지고 일찍 오고 화장실을 안 가더라고 야 아 그래요 같은 입장인데 앞으로 좀 뭐 물어볼 거 물어봐도 되겠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같아서 아 저는 한 6년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넘어갔죠 그냥 근데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면 안 돼 왜냐 그런 분들이 좀 외롭기 때문에 한번 말 받아주면 어 입 터는 게 장난 아닙니다 한 앉은 자리 한 시간 넘게 지나가요 이야기 받아주면 안 돼 그래서 느낀 게 아 나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분은 못 붙었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왜냐하면 제대로 집중을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리를 자주 배워요 뭐 우리가 생리현상 같은 경우엔 자리를 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리를 비우면 한 시간 넘어갔습니다 점 시간이 아닌데 뭐 그리 볼 일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면 봤는데 그분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열람실에 있더라고 책 보고 있더라고요 수험생인데 수험생인데 기본서 안 보고 문제점 안 풀리고 다른 거 보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저분아 엮이면 안 돼 예쁘나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아 공부 오래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공부를 해서 합격 못하고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 하더라도 저는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 마탱이 갔는데 최고 공부는 제가 봤을 때 공시 준비야 우리 백수생활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백수생활 오래 한다고 돈은 많이 안 까먹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돈은 많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5년 공시 생활하면 못해도 3천 이상 깨질 겁니다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만약에 노량진 가서 공부하면 6천만원 플러스 알파일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으면 공부 못해 여러분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안 되는 거야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안 되면요 사람이 자꾸 있잖아요 이제 양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지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 공무원 시험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 멘탈적으로 안 좋아하죠 이상한 쪽 빠집니다 제가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지금도 좀 있을 거예요 이미 합격권이 아닌데 이제 나이 차서 접는 거 두려우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최대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함 내 의견이 아니라 공무원 학원 현직 강사가 공무원 종합관 기관 설명회 때 한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2년 하고 접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사분들 이런 의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준비했는데 아예 합격권에 가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접어라 이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뭐 커타랭 근처에서 떨어진 사람도 이런 의료 가지 안 되면 접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강사분들이 뭐 이제 공무원 시험 접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택도 없는 사람들 애초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환기 선생님 그 공무원 시험 관련 영상도 그런 거예요 그 자가진단 딱딱 해가지고 안 될 사람은 빨리 접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접으라고 하는 사람은 될 듯 말 듯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당초 공무원 공부해서 안 될 사람들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올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빨리 나가야 돼 그 사람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1.2점 차서 떨어지는 사람들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번 문제 틀렸다 특히 4번은 틀리면 특히 4번은 틀리면 빨리 때려치워라 미안하지만은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 알겠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마 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야 그 영상 얘기하는 거죠 틀린만 아니에요 틀린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강사가 보더라도 수험 바닥을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학원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공무원 강사분들도 압니다 이게 9국 공무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형 가지고 붙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분들 전문가예요 공시바닥에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라 유명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바닥에 사는 20년 하신 분들 그분들 전문가예요 수만 명의 수험생을 봤단 말이에요 저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 시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2년에서 안 된 사람도 많아요 2년에서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성적이 나오고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보고 2년하고 저벌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2년인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 수험생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9급 행정이나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은요 2년 가지고 쇼부 안 납니다 저기는 4년 5년 하신 분들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보통 여자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이에요 이 직년은 굉장히 고인물도 많고 커타인도 높고 수험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올해 제가 준비하실 분들이 많아요 일 예로 재작년에 대구시 지방직 일반 행정 9급에 합격하시고 있거든요 그분은 장애인 직년 붙었는데 면접 준비하면서 일반 행정 붙으신 분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 그분은 6년 준비했다고요 6년 6년 준비했대요 나이가 33살인데 결국 그분은 붙었어요 그리고 제 아는 사람이 군단위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데 군청에서 근무하는데 신임을 받았어요 여자 신임을 받았는데 일반 행정 붙었거든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니까 90년 생기니까 한국 나이며 35살 작년에 임용했으니까 34살부터 일을 시작했네 좀 늦은 나이죠 그래서 몇 년 준비했냐고 하니까 5년 준비했대요 일반 행정 5년 일반 행정 이런 고인물들이 진짜 많아요 여자 고인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년 2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접어야 돼요 접어야 돼요 안그러면 시간 까먹고 인생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열한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o 감사합니다.